아보카도 처음 잘라붙는데 반으로 완벽하게 갈랐어요. 아보카도가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치내에 있는 성당에서 하는 편악 사중조 공연을 보러 좀 늦게 나왔습니다. 지금 저녁 7시 반인데 완전 밤 느낌이죠. 그래도 완전 센터 쪽은 오늘 불금이라 사람들도 아직 많이 다니고 불빛도 밝고 해서 무서운 느낌은 덜 들었는데 중간에 여기 도서관 앞을 잘못 빠져가지고 아이스링크를 구경하다 보니까 이런 심상 쫄깃한 길을 중간에 걸어갔습니다. 제일 싼 자석을 예매했는데 사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더 비싼 자석을 예매했으면 뭔가 아까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교회 건물에서 촛불을 켜고 현악 사중주로 영화음악을 연주해주는 공연입니다. 도서관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